첫 번째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 나를 칭찬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잘난 척한다고 욕먹을까 봐 나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질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게 그냥 해본 적 없는 그래서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는 게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칭찬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되고요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되면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높아집니다 이 뇌의 또 전두전약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 때 학습 효과도 올라가고 무엇이든지 더 잘해낼 수 있어요 일단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우리 좀 인간적으로 솔직해져 봅시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하면서 누가 칭찬해주면 또 그렇게 힘들어한다? 아우 아니에요 아우 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또 칭찬을 다 뱉어낸다? 칭찬을 되게 좋아하면서 또 칭찬받으면 싫어한다? 사실 우린 칭찬을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면서 또 누가 해주면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분열 상태를 끝내고 하나만 합시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받읍시다 근데 남이 해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원하는 칭찬이 충분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해줍시다 두 번째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더 잘 파악하고 잘 채워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케어해줘야지 단점을 고친다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큰 실수예요 만약에 국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70점이면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국어가 100점인 건 안 보고 70점이 수학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 70점도 아니고 수학을 10점 맞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레알 10점 100점 만점 10점 수능 아님 그냥 학교 시험 근데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요? 음악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요? 같은 시간에 음악을 하는 게 낫죠 수학은 저에게는 단점이에요 아킬레스 번이에요 얘는 케어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숫자 계산할 때 맨날 들리죠? 수학이랑 관련된 것만 하면 애가 멍청해지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제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케어해주는 거예요 내가 숫자 계산 잘 못하니까 계산기 쓰자 잘 틀리니까 두 번 세 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케어해주는 거고 제가 잘하는 음악에 투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단점이 작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아니다 단점은 케어해주는 거다 말 그대로 약점이에요 위크니스예요 약한 부분이니까 이쁘게 케어해주고 어이구 어이구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자 어이구 어려우니까 남들한테 맡기자 네가 하지 말자 이렇게 수학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장점을 더 부각시켜줘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찬 얘기를 쓰면 단점은 케어하게 되고요 장점은 발견해서 더 크게 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가 더 많이 실리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너무 관대해지면 안 이래질까 봐 내가 해이해질까 봐 똑바로 못할까 봐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릴까 봐 그냥 삶이 다 흐트러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를 칭찬해 주면 스파르타식 교육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더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더해 더 열심히 해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런 문화들 근데 이 책에서 되게 명쾌하게 나와요 한 줄 그래서 나한테 엄격하게 대해서 잘 된 일 있나요?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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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엄격하게 해서 잘 된 일 있으세요? 전 없어요 그냥 더 수치스럽고 더 속상하고 더 절망스럽고 더 무기력하고 그러다 우울증까지 갔어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엄격하게 해서 성취하고 되게 기쁘고 잘 된 일 있으세요? 행복해지신 일? 없어요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할 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과학적으로 읽어볼게요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때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뇌가 불안정해지면서 코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지하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즉 말귀를 빨리빨리 못 알아든다는 얘기예요 뇌는 투쟁도피 반응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IQ도 몇 점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것밖에 못하겠어? 더 해야지! 이렇게 비판을 들을 때 우리의 학습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욕, 도전 욕구도 뚝 떨어지고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긴장하고 더 잘 못 배우게 되고 그나마 있던 IQ까지 떨어진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도 비난, 부정적인 말, 비판 이런 말들에 더 많이 시달릴수록 관계에서도 더 고립적이 되고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엄격하게 하면 불안만 높아지고요 그 불안이 높아지면 점점 더 도전을 못하게 되고 얼어붙게 돼요 용기 내지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조금만 못하면 또 욕먹을 거니까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도전을 못하게 돼요 스트레스 상태가 돼서 근데 반대로 마음 챙김 영상에서는 자기 자비라고 해요 나를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감이나 격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하고 더 존중해주고 그리고 저도 경험했던 건데 운동이나 식습관을 내가 통제해야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운동 식습관을 그냥 더 풀어놓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고 운동도 더 잘하게 돼요 꾸준히 잘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관대해지면 너무 안일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대해져야 인생이 뭐가 돼요 관계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학습효과도 좋고 성취욕구도 있고 도전도 할 줄 알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빨리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도 생기고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나를 칭찬하면 안일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고 더 소중하게 나를 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까지 얘기해 볼게요 거만해질까 봐 두렵다 난 너무 잘하지? 나는 이 정도면 최고지? 이렇게 좀 재수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칭찬 얘기를 쓴다고 해서 이기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나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나만 소중히 여기고 남들은 함부로 여기게 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똑같이 남에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귀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은요 남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걸 남들에게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까 봐 교만해지고 거만해질까 봐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찬하면 되게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내가 교만해질 것 같다 안일해질 것 같다 어색해서 못하겠다 이것들은 그냥 우리의 뇌의 회로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그런 두드러기 반응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칭찬일기도 막 나 칭찬하는 거 너무 간지러워 두드러기 나 못하겠어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칭찬일기의 부작용도 아니고 뭔가 잘못도 아니고 칭찬일기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뇌의 회로가 되게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대신 칭찬일기의 회로를 만들어서 얘를 계속 두껍게 만들면 이 나를 비판하는 회로는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요 그럼 칭찬일기 쓰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이 구간이 조금 어려워요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회로가 이렇게 두꺼운데 나를 칭찬하는 회로는 없잖아 되게 없거나 이렇게 가느다란 실 한 줄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살찌워야죠 칭찬일기를 쓰면서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제가 지금 말한 이 두꺼운 회로를 줄여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를 살찌우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의 시간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성교 릴라에서 21일 칭찬일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혼자 하다가 내가 또 자빠질 것 같다 나를 비난하는 회로가 너무 두꺼워서 칭찬하는데 너무 두드러기 반응이 난다 도저히 못 쓰겠다 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좀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21일 동안 우리 칭찬일기 리추얼 같이 하기로 해요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비판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칭찬일기를 쓰는 훈련이 너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일기를 쓰게 했던 그룹이랑 칭찬일기를 쓰지 않고 창조성만 알려드렸던 그룹이랑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창조성학교 릴라는 칭찬일기를 보급하는 메카가 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뭔가 성취를 해야만 칭찬해줄 수만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칭찬일기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뭣도 없을 때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그때 나를 칭찬해주는 거 그 연습이 이겁니다 바로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배웠던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단연코 칭찬이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요 04100 0 1 0 6 0 0 0 0 0 아멘